마지막으로 아까 저희들이 저 앞에 있는 게임을 하고 싶었는데 다들 돈이 없어서 우리 앞서 놀고 싶다. 그러면 그렇습니다. 달랐어 하니까 달라 좀 썰어 가야지. 정말 정환이 형이 많이 신났어요. 어 제가 뭐 하실까요? 여기 약간 춤추는 건가? 약간 푸딩용 댄스. 댄스도 있는데. 오늘 시대쯤을 받으려고요.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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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? 우주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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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정환이 형이 낚시라고 있네요. 제가 또 낚시 좋아하거든요. 얘가 이번에 제주도에 나온 위험한 부서잖아요. 굉장히 위험하네.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네. 바다에도 상담 조심하시고. 어 이 친구는 누구죠? 이 친구는 이 가스들이 다 비해요. 진짜로. 아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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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? 아오. 물고기 박사세요. 어 얘 약간 저희가 이렇게 혼자 잘 놉니다. 절대. 그런 게 맛있습니다. 미 void 뒤집 ROG weil halt stall 대단 imply metres 우리 가시다x2 와 무젌나 귀찮아 아 역시 호지랑 잘 맞췄 역시 호지랑 KTP랑 이거 머리 때려야돼 파이어! 파이어! 저 탱크를 해야해 파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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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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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기 오셨다 호기 오셨는데 그래 호기 오셨어 진짜 막힌다 진짜 지엽다 약간 호랑이 같아 호랑이가 사랑하는 고맙습니다